한국의 연구소 한국의 연구소 한국의 연구소 한국의 연구소 한국의 연구소 코먹고 있어요 코 여기 풀뿌리 털어볼까요 말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요렇게 삼각이에요 상류가 저쪽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한번 긁어서 패닝 한번 해볼께요 자 콜라내보 자 다시 코먹어 콜 일단 이만큼 담았는데 더 담았는가? 이런거 욕심 풀어줘 괜찮으니까 풀도 뽑아서 내놓고 탐지기가 차 있는데 탐지기라고 내봐야되나? 풀뿌리도 다 뜯어버리고 독수리가 있나? 풀뿌리도 다 뜯어버리고 단속의 명정 모듈 kita, 한개예요 더 즐길 수가 없어요 아, 끊었네 미치겠네 쉬! 아이씨 자 이렇게 긁어서요 잠깐만요 손을 잘게 걷고 이렇게 풀풀이도 털고 풀풀이 다 털었어요 자 이제 자 자 긁있나 없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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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냐 있냐 없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없나 잠깐만요 있을거야 없으면 안되지 사철은 사철이 많아 안 돌아요? 헐 에이씨 이런지도 하면 안돼요 하지마요 없어 끝 에이씨 이런지도 하면 안돼요 하지마요 없어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